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스티브 호큰 스미스의 에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본다라고 상상하시고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에리는 은퇴를 앞둔 경찰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퇴식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아침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가 이 작품 전체의 내용인데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구성이 됩니다. 이 은퇴를 앞둔 경찰 에리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참고로 스티브 호큰 스미스라는 작가는 이 작품의 성공으로 에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 탐정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에리가 은퇴하고 나서 탐정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들어봐 주세요. 스티브 호큰 스미스 추리소설 에리의 마지막 날 오전 7시 레리 에리의 퀸사이즈 침대 옆에 있는 라디오 알람이 켜졌다. 굵은 목소리에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에리는 오늘 아침 주요 뉴스가 뭔지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대로 누워 아나운서가 떠들게 내버려 두었다. 에리를 장난스럽게 쿡 찌르며 저것 좀 끄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아침을 차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다. 약을 갖다 줄 사람도 없었다. 에리와 아나운서 둘 뿐이었다. 오전 7시 19분 에리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파자마와 가운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 조간신문을 집어들었다. 바깥 날씨는 서늘했다.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로 떠든 대로였다. 밤사이 지나간 비구름이 길 위에 웅덩이를 남겼다. 에리는 마당에 조그만 검은 형체가 없나 살폈다. 수풀이나 쓰레기통 뒤에서 튀어나와 마치 에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되는 듯 반갑게 인사하며 야옹거리곤 하던 고양이. 하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에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에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같이 아침을 먹을 사람이 없는데도 버릴 수가 없는 습관이었다. 오전 7시 42분 에리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치실질을 하고 머리를 빗고 가글을 하고 헹구고 한 번 더 되풀이했다. 그리고 꼼꼼히 옷을 골랐다. 가장 좋은 흰 셔츠, 가장 좋은 양복, 제일 좋아하는 타일을 꺼냈다. 구두에 윤을 낸 뒤에 신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타일을 고쳐매고 삐져나온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책상에서 권총을 꺼내 허리띠에 걸었다. 은퇴하기 몇 해 전부터 느슨해지는 경찰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일을 몇 달 혹은 몇 주쯤 남겨두고 긴장을 놓는다. 어떤 경찰, 동료 형사 한 사람은 마지막 날 하와이안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다들 한바탕 웃었다. 하지만 에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에리는 경찰로 근무하는 나날 하루하루를 모두 다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마지막 날까지도. 오전 8시 7분. 에리가 차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는 큰 소리로 야옹거리며 집 앞 찾기를 뛰어 달려 나왔다. 에리는 쭈그리고 앉아 오른팔을 뻗었다. 늘 그러듯 고양이는 에리의 손에 얼굴을 몇 차례 문지르고 벌러덕 누워 다리를 뻗었다. 에리는 배를 문질러 주었다. 고양이 털은 길고 엉클어져 있었다. 어때? 좋아? 기분 좋아? 에리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렸다. 에리는 고양이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고 고양이에 대해 잘 몰랐다.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이 조그만 검은 고양이가 몇 살이나 됐을지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한 달쯤 전부터 이 동네를 돌아다녔다. 처음 봤을 때보다는 눈에 띄게 커졌다. 붙임성도 더 좋아졌다. 목걸이나 이름표 같은 건 없었다. 가끔 에리는 고양이 걱정을 하곤 했다. 어디에서 잘까? 뭘 먹을까? 한 번은 그린 리버 도로 위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고양이가 차가 씽씽 달리는 길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 한참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에리는 자기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키곤 했다. 고작 짐승 따위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이만 됐다. 에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고양이는 몸을 돌려 기대어린 눈으로 에리를 올려다보았다. 안 돼. 이제 그만. 잘 가. 에리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고양이가 뛰어들어 바퀴 아래로 들어가진 않을까 한눈으로 지켜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서 길로 나갔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에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 완벽한 곳을 두고 이 완벽한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오전 8시 33분 주차장에서 경찰 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에리는 경찰 세 사람을 마주쳤다. 모두 지난주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저마다 에리를 붙들고 똑같은 말을 했다. 부인 일은 참 안 되었습니다. 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했다. 고맙습니다. 인사부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여자 동료가 불렀다. 이렇게 일찍 오다니 에리 마지막 날은 정오 전에 출근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지. 에리가 말했다. 제복을 입은 여자 경관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는 벌레 잡는 일 신경 안 써도 돼요 형사님. 에리조나로 가서 햇볕을 조이세요 에리. 벌레는 우리가 잡을게요. 오전 8시 45분 에리는 벌써 자기 사무실을 거의 치워놓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책상 위에 늘어진 물건도 없었고 서랍 안에도 펜 몇 자루, 클립, 빈 문서 양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책상 한가운데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 노트를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인 헬 앨런, 즉 에리의 상관이 쓴 메모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출근하는 대로 바로 내 방으로 오시오. 에리는 특별 임무 때문이기를 바랐다. 앨런이나 수사본부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수십 년간의 경험에 바탕해서 해낼 수 있는 일, 경찰관으로서 마지막 남은 여덟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도록 해줄 일이기를 바랐다. 오전 8시 48분 에리는 앨런의 비서이자 공식 문직이인 메이 데이비스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곤경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 함정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스무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이비스의 책상 뒤에 모여있었다. 그 뒤에는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 거기에는 수갑과 경찰 배지와 줄무늬 수위를 입은 남자 그림이 있고 수십 명의 서명이 빙 둘러 적혀있었다. 살인사건 본부 직원 전부와 증거 분석가 몇 명과 다른 부서 소속 옛 동료들이 송별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의바르게 웃음을 지으며 이 모든 일을 남자답게 견뎌냈다. 오전 9시 9분 에리는 노래와 포옹 등을 두드려대는 것 에리조나주 외곽선이 오렌지색 크림으로 그려진 바닐라 케이크까지도 모두 감당해냈다. 33년이라는 근무 기간과 112명의 살인범을 감옥에 집어넣은 경력에 대한 앨런의 연설도 견뎠다. 미결로 남은 29건의 살인사건은 어떻게 하고요? 라거나 랜시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나 혼자 왜 에리조나로 가겠어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참았다. 고문이 끝나고 파티를 벌이던 사람들도 모두 자리를 떠나자 자기도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게 분명해졌다. 퇴사 서류 양식을 채워넣고 서랍도 비워야 하겠지. 그러나 에리는 대신 헬 앨런에게 사무실 안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앨런은 다른 종류의 경찰이었다. 에리보다 젊었다. 매일 운동을 했다. 벽에는 애들 사진이나 자기가 해결한 중요 사건이 실린 신문기사 조각을 붙여놓지 않았다. 앨런은 학위가 있었고 형사법 학사, 심리학 석사 리더십과 목표에 관한 사기를 북돋는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놓았다. 앨런은 경찰 일을 소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에리는 앨런을 좋아했고 앨런이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 내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요. 왜 그래요, 레리? 앨런이 말했다. 이제 손 놔야죠. 오늘만요. 약간 조사를 더 해보고 뭔가 진척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오늘 일과가 끝나면 데이블 로저스에게 전부 보고하고 다시 돌려줄게요. 앨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증상이 뭔지 알아요. 임무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죠. 하하, 이 병을 고쳐줘야겠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컴퓨터로 카드 게임을 한 다음에 아름답고 날씨 좋은 애리조나에서 은퇴 생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넨시가 애리조나를 좋아했어요. 넨시 때문에 이사가려고 했었죠. 아, 앨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사는 모르겠어요. 넨시가 병세가 악화됐을 때 아직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 그대로 뒀죠. 난 인디에나를 떠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평생 여기에서 살았으니. 애리는 의자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아무튼 거기에서건 여기에서건 계속 일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저 단 하루만 더 경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앨런은 회전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애리를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되는 듯이. 하하, 오늘 113번째 사건을 해결하게 될 리는 없어요. 꽉 막혀버린 단서를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저는 그런 날도 좋아합니다.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오늘 밤 퇴근하기 전에 내 사무실로 들르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애리는 말 그대로 벌떡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합죠. 오전 9시 31분 에리가 사무실 문가에 나타났을 때 데이빗 로저스 형사는 통화 중이었다. 로저스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본부장이 선배가 오늘 나쁜 놈을 잡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내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빌리고 싶어. 괜찮겠나? 로저스는 웃으며 자기 책상 한 구석에 쌓인 서류 폴더 더미를 가리켰다.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마지막 날까지도 일하고 싶다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에리는 사건 파일을 뒤적거렸다. 넉 달 전에 죽은 열다섯 살짜리 마약상 사건? 여섯 달 전 로이드 파크 숲 속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 열 달 전에 죽은 중년 보험 판매원? 복사된 부검 보고서에 클립으로 끼워져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서 생기가 없는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에리의 속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뭔가 해줘 복수해줘 복수를 그러나 정의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살인사건을 담당하며 그가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다. 시체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살인범 또한 시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는 여전히 시체일 뿐이다. 그러나 가족 사랑했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리는 파일 하나를 골라서 나왔다. 오전 10시 7분 다른 오래된 중하류층 주택가들과 다르게 파인힐스는 이름에 걸맞은 곳이다. 소나무도 언덕도 있다.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에리의 동료 경관들 사이에서 거친 아이들을 배출하는 동네라는 평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할로윈밤이 되면 경찰차가 이 동네를 범죄구역이라도 되는 듯 순찰하고 장난감 로켓 폭탄 깨진 유리 우편함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구급대원들이 늘 대기했다. 오하라로는 이 동네의 중심 도로로 짧고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있다. 전체가 한 블록으로 되어 있고 길 끝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구부러져 올라가는 더 긴 다른 길과 만난다. 언덕 꼭대기에서는 1,2km 정도 떨어진 공항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다른 언덕에서는 군 쓰레기 처리장이 보인다. 오하라로 1701번지에 있는 집은 보험 판매원 조얼 코프먼이 살던 집이자 그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에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집에 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은색 포드 토러스와 좀 더 신형인 빨간색 포드 픽업 트럭이었다. 토러스는 전에도 있던 차다. 에리는 인도 옆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 커튼이 모두 드리워져 있었다.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차 진입로 언저리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에리는 초인중을 누르고 기다렸다. 덜컹거리는 가리개 문을 두드렸다. 앞쪽 창문에 드리운 커튼이 펄럭거리더니 여자의 얼굴이 뒤쪽 어둠 속에 나타났다. 에리는 마음을 놓게 해주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경찰 배지를 꺼냈다. 에리 형사입니다. 코프먼 부인 얼굴이 사라졌다. 에리는 다시 기다렸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지만 가리개 문은 그대로 닫힌 채였다. 집안은 불이 모두 꺼져있었다. 캔디스 코프먼은 문에서 멀찍이 햇빛이 닿지 않는 데에 서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프먼 부인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려고 들렸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코프먼 부인은 힘없이 대답했다. 가운 차림이었다. 에리는 코프먼 부인이 사람들이 가정주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했다. 남편이 죽은 뒤 몰두할 만한 직업이 없었다. 생각이 과거에 자기 부엌에서 일어난 일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줄 자식도 없었다. 에리는 코프먼 부인이 조그만 하얀 집 안에 어둠 속에서 날마다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잘 잘됐네요. 먼저 유감스럽게도 새로 발견된 단서는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 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베이빗 로저스 형사가 새로 이 사건에 투입됩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능한 경관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다음으로 부인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만한 게 있는지 알고 싶네요. 새로 기억난 것이라든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요. 코프먼 부인은 멍하게 에리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있는 코프먼 부인은 평평한 1차원처럼 윤곽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부인의 윤곽 쳐진 어깨 헝클어진 머리카락 약간 갸웃한 머리 이런 것들을 보니 마지막 나날에 낸시가 떠올랐다.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소문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프먼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인이 대신 하실 이유는 없죠. 이제 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에린은 재킷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걸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는 여자의 전화번호인데요. 모임을 엽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죠. 전화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코프먼 부인은 아주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리개 문을 열고 명함을 받았다. 햇빛 속으로 몸을 숙이자 코프먼 부인의 낯빛이 창백하고 눈이 퀭한 게 눈에 들어왔다. 아랫입술이 약간 부푼 것과 왼쪽 눈가에 짙은 푸른빛 멍자국이 있는 것도 보였다. 고마워요. 아 뭘요 잘 지내십시오 코프먼 부인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오전 10시 24분 에린은 시동을 걸었다. 운전대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켜졌다. 코프먼 사건에 다시 손을 댄 지 한 시간도 채 안 됐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와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우울하고 외로운 여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한 것 뿐이었다. 이제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아무나 한가한 사람을 붙들고 잡담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고 지나간 무용담을 꺼내어 떠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에 가는 거다. 에린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오하라로 1701번지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노인이 문을 열었다. 두꺼운 안경을 써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연한 푸른색 타원형 렌즈가 반짝였다. 에린은 배지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월랜더씨 에리 형사입니다. 열 달쯤 전에 뵈었었죠? 노인은 몸을 숙여 배지를 들여다보았다. 물론 기억합니다. 형사님 들어오세요. 노인은 앞장서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저기 앉아계시면 커피를 가져오지요. 불 위에 올려놨어요. 날마다 커피 한 주전자를 끓이고는 두 컵을 마시죠.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제가 개수대에 버리는 커피가 보통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마시는 커피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에린은 찬장문과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사기 그릇이 조리대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와 냉장고가 열리는 소리도 들었다. 저는 블랙으로 주세요. 월랜더 씨 조얼코 품원 살해범을 잡았습니까 아직이요 그래서 온 겁니다. 추가 조사를 하려고요. 월랜더는 양손에 머그 한 잔씩을 들고 거실로 부산슬에 들어왔다. 하나를 에리에게 건넸다. 사건과 관계가 있을 법한 걸 듣거나 보신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동네 애들을 쭉 지켜봤지요. 늘 못된 장난을 꾸미니까요. 몇 달 전에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지닌 애들을 본 것 같아서요. 경찰이 왔지요. 아 그 바이크 경관을 아시나요? 네 압니다. 노인은 시력과 청력은 좋지 않아도 기억력은 좋은 모양이었다. 코프먼 부인은 만나보셨나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친정에 갔거나 뭐 어디 갔나보다 했었어. 아마 두 달쯤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따 끔 들러서 몇 마디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어 그 정신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워낙 좀 쌀쌀한 사람들이었죠. 돌아와서 한동안은 좀 더 우호적으로 보였는데 그러다가 젊은 남자가 하나 와서 지내기 시작했고 부인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남자요? 애인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뭐 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의 밤마다 트럭이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쯤 어쩌면 좀 더 됐을 수도 있고요. 월랜더의 가늘고 떨리는 입술에 음흉한 웃음이 떠올랐다. 나쁘게 생각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 부인도 남자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애인을 구했겠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니까요. 하하 저도 그건 좀 압니다. 혼자 살기는 쉽지 않지요. 에리는 웃음을 되받아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입 얼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랜더씨 저도 궁금해서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저도 좀 궁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웃사람이 궁금해하면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소리를 듣지요. 어 그 코프먼 부인의 남자와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도는 해봤지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트럭을 수리하는 걸 보고 한두 번 건너가 말을 붙여봤어요. 별 말 안 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을 보고 어쩐지 쫄 그러니까 코프먼 씨가 떠올랐어요. 이름도 아시나요? 레이 레이예요. 성은 말 안 했어요. 저기 띠로가티스 포드에서 수리공으로 일해요.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서 알아낸 전부예요. 다시 시도해보길 바라신다면 어쩌면 사회보장 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에리는 마침내 다시 웃음을 지어보일 수 있었다. 월랜더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그렇고 말고요. 노인은 뿌듯한 듯이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오전 10시 43분 에리는 다시 차로 돌아왔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시간을 죽이며 오후를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저녁을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주말을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몇 회를 보내다가 결국 시간이 그를 죽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일만 남았다. 에리는 캔디스 코프먼을 생각했다. 생기없는 눈빛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 멍든 눈자위 에리는 레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제대로 된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은 동구 밖에서도 가정폭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법이다. 에리는 오하라로 1701번지 근방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다. 하루만에 범인을 잡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여자를 때리는 남자의 낌새는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안 갔다. 에리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에리는 코프먼의 집 창문 하나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어둑한 형체가 언뜻 보였다가 블라인드가 흔들리는 모습만 보였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에리는 디로가티스 포드가 있는 오크일로와 41번 도로 교차로로 차를 몰았다. 오전 11시 10분 에리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직원이 에리에게 달려들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에리는 경찰 배지를 내보였다. 여기 책임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소. 순간적으로 직원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걱정할 건 없어요.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는 여전히 공포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디로가티스 포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오. 여기 직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고 있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말의 뜻이 형식적인 일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경관님. 저희는 언제나 공무에 협조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전시장을 통해 복잡한 정비공장으로 인도했다. 여덟 대 정도의 차가 수리 중이었고 몇몇은 후드가 열려있고 몇몇은 리프트로 들어올려 있었다. 한쪽 옆에서는 손님들이 대기실에서 제리 스프링어 쇼를 보고 있었다. 직원은 에스코트 차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키가 작은 중년 동양인을 가리켰다. 프랭크 다카라다 씨예요. 여기 일을 주관하죠. 차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는 에리에게 명함을 쥐어주고 분주히 사라졌다. 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카라다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누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고 경계하듯 쳐다보았다. 다카라다 씨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합시다. 때로는 맷지를 보여주는 절차가 빠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성질만 돋우는 효과만 있을 때도 있다. 다카라다는 성질이 돋는 쪽일 듯 했다. 에리는 그래서 몸을 가까이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형사입니다. 딱 5분만 해주십시오. 얘기를 나눌 만한 사무실이 있나요? 다카라다는 기름투성이 걸레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을 닦기 시작했다. 이리 오슈! 다카라다는 정비 공장 뒤쪽 구석으로 갔다. 자동차 부속이 담긴 비닐봉지가 커다란 파티션 위에 박힌 못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다카라다는 파티션 뒤로 돌아갔다. 에리가 따라가 보니 책상 컴퓨터 선풍기 서류가 잔뜩 쌓인 파일 캐비닉까지 간이 사무실이 차려져 있었다. 못이 박힌 커다란 널판이 벽에 달려 있었고 그 위엔 자동차 열쇠가 걸려 있었다. 뭘 원하시오? 레이나 레이먼드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자가 여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어요. 에리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눈먼 육감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자기 자기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그것도 중풍에 걸린 은둔하는 노인의 기억만 믿고 실례했다고 말하고 떠나려는 순간 다카라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없어요. 몇 달 전에는 있었소. 레일롱이라고. 아, 어떻게 됐나요? 보내야 했소. 다카라다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다카라다 씨.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알았어. 다카라다는 터놓고 말해도 된다는 사실이 반가운 듯 했다. 에이, 쓰레기 같은 작자예요. 늘 그랬죠. 2년 동안 참아주다가 다카라다는 공을 발로 차는 동작을 해보였다. 아, 그게 언제 였습니까? 6주쯤 됐죠. 아니면 두 달. 뭐, 그 정도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했어요. 가끔 술이 덜 깨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랬고요. 아, 해고했을 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헤, 뻔한 마초 소리죠. 다카라다는 갑자기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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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도 이런 거지같은 일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돈 나올 구석 있다고? 빌어먹을. 하, 이러더만요. 환로 환로 를 감지했을 때 늘 그러듯 에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찔거렸다. 에리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쓴 다음 말을 이었다. 안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다고 했어요? 뭐, 그런 종류의 말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캔디스 코프먼이 자동차 수리를 맡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95년이나 96년식 은색 토러스를 모읍니다. 아이, 그건 찾아봐야 돼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카라다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 철자가 어떻게 돼요? 에이, 다카라다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앉았다. 다카라다가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에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정비소 기록에 지금으로부터 두 달, 어쩌면 석 달 안에 캔디스 코프먼이 차 수리를 맡긴 기록이 있을 것이다. 레이먼드 롱이 그 차를 수리했다. 대기실에 있는 캔디스 코프먼을 봤을 것이고 캔디스 코프먼은 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끌어내 찝적대기 시작했을 것이다. 코프먼 부인이 유혹에 약한 상태라는 걸 감지했을 테지. 그렇게 데이트 약속을 받아 냈겠지. 과부라는 걸 알아내고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남편이 사망하고 당연히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레이먼드 롱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마침내 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폭력이 시작됐겠지. 에린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걸 보여줄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아 캔디스 코프먼이 있네요. 말한대로 1995년 산 토로 쓰고요.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있나요? 그럼요. 여기 이니셜이 있네요. R. L. 레이먼드 롱. 6월이나 7월쯤 인가요? 전혀 아닌데요. 네? 다카라다는 컴퓨터에서 몸을 돌렸다. 5월 작년 5월이에요. 에린은 멍하게 수리공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핑핑 돌아갔다. 그의 가설이 모두 날아갔다. 몇 초 뒤 다른 가설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에린은 벽에 있는 열쇠거리를 가리켰다. 이것들은 여기서 작업하는 차 열쇠인가요? 네. 뒤에 대기중인 차도 있고요. 벤도 수리하시나요? 그럼요. 에린은 잠시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됐나요? 다카라다는 얼른 자기 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색을 했다. 아 저걸 프린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카라다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쉬거나 눈알을 굴리기 전에 에리가 얼른 덧붙였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카라다는 다시 자판으로 몸을 돌렸고 그러다가 손을 멈추었다. 그래 말해주실 수 있나요? 롱이 문제를 일으켰나요? 에리는 안전한 경찰용 대답을 제공했다. 아니요. 그저 형식적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에리는 레이먼드 롱의 앞길에 골칫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에리는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자기가 직접 그걸 전달하고 싶었다. 오전 11시 44분 에리는 포드 자동차 판매점 건너편에 있는 데니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본부 옆 길모퉁이에 있는 페피스 식당에서 에리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에리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맛을 느끼지 못하고 칠면조 클럽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삼켰다. 조얼 코프먼 살인사건 기록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에리는 보고서가 깔끔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것을 보고 만족스러웠다. 몇 달 전에 자기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다. 새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조얼 코프먼 은 집에서 둔기에 맞아 죽었다. 희생자는 41살이고 루셔런 패밀리 보험회사 판매원으로 낮시간은 고객을 모으려고 전화를 걸며 보냈다.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했다. 괄호 열고 이 정보 뒤에 괄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희생자의 성품을 암시하는 것 실제 뜻은 새해 전날 보험을 팔려고 전화를 하는 얼빠진 인간이 있나라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저녁시간은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게 아니라 서류 작업을 해 라는 뜻. 괄호 닫고 보안업체 녹화 테이프에는 코프먼이 오후 8시 43분에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 집까지 가는 데는 반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희생자의 아내 캔디스 레인 코프먼은 나이 38살 이고 그날 저녁 여동생 캐럴 레인 빅스와 제브 루디 빅스와 같이 있었다. 세 사람이 8시 밤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반 무렵까지 듀드롭 인 레스토랑에 있는 걸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있다. 캐럴과 루디 빅스는 12시 55분쯤 캔디스 코프먼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세 사람이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 코프먼 부인은 바로 몇 가지 물건 금성 텔레비전 소니 비디오 소니 오디오 가 사라진 걸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루디빅스가 조월 코프먼의 시체를 발견했다. 뒤에서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맞았다. 법의학자들은 코프먼이 자기 소유의 옆총 개머리판으로 다섯 차례 얻어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총도 사라지고 없었다. 코프먼의 이웃들은 대부분 명절때라 집을 비웠다. 그러나 길 건너에 혼자 사는 제임스 월랜더라는 노인이 대략 8시 30분쯤 이 집 근처에 짙은색 벤이 주차돼 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차가 코프먼 내 사유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고 했다. 괄호 열고 여기는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다. 목격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 이 말은 노인이 믿을만한 목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암시다. 외로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본 적이 없는 일을 기억해내기도 한다. 괄호 닫고 보고서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때 희생자가 들이닥쳤으리라고 결론 내렸다. 명절에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가족끼리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밤새 파티를 하느라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무단 침입을 했을 것이다. 흔한 시나리오다. 에리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는 아무 단서가 없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미심쩍은 자동차 바퀴자국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이 거래된 정황도 없었다. 그 뒤로 달라진 것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새로운 게 있었다. 어떤 육감 점심을 먹고 차를 몰고 본부로 돌아가며 에리는 레이먼드 롱을 생각했다. 젊고 머리카락이 길고 배운 것 없고 팔에 근육이 붉어지고 성깔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을 그려보았다. 롱이 조얼 코프먼을 죽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캔디스 코프먼을 때리고 마침내는 화가 나서 혹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캔디스를 죽이는 모습까지도 상상했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펼쳐졌다. 계략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르는 레이먼드 롱. 그 사람에게 희생된 조얼과 캔디스 코프먼. 에리가 점심시간 거리에 바글거리는 차들 사이로 차를 몰고 가는데 머릿속 한구석에서 튀어나와 이런 생각을 방해하는 무언가 한가지가 있었다. 씽씽 그린 리버로를 오가는 차들의 모습이었다. 차에 치어 죽은 짐승을 아스팔트 위에 길가에 도로 옆 구덩이에 버려두고 달리는 차들. 에리는 검은 고양이가 무사하길 바랐다. 오후 1시 10분 본부에서 에리는 롱 레이먼드의 범죄 기록을 확인했다. 성과가 있었다. 소란죄로 세 차례 구타죄 두 차례 풍기문란죄 두 차례 폭행죄 한 차례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도 당연히 있었다. 밴더버그 군 형무소에서 다합해 15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런데 사진이 좀 뜻밖이었다. 롱은 37살이었고 제 나이 그대로 보였다. 머리가 조금 벗어졌고 들창코에 턱 밑살이 늘어졌다. 힘들어하는 미망인 혹은 곧 미망인이 될 사람을 유혹할 만한 잘생긴 젊은 악마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에리는 롱이 말재간이 현란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에리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가는 길에 몇 차례 악수와 등 두드림을 받으면서 시내에 있는 모든 창고와 보관소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한 사람 모두 에리를 알았고 에리가 뭘 찾는지도 알고 판에 박힌 절차도 알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아니요. 작년에 레이먼드롱이라는 사람한테 보관소를 대여한 일이 없습니다. 네. 레이먼드롱이 찾아오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를 여덟 번째로 한 다음 에리는 수화기를 놓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제 레이먼드롱과 얘기를 나눠볼 때가 되었다. 오후 2시 17분 에리가 차를 세웠을 때 오하라로 1701번지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에리는 그게 뭔지 집어내기 위해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커튼이 드리워있었다. 토러스와 픽업트럭도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쓰레기통도 마당에 쓰러진 채였다. 에리는 픽업트럭을 지나쳐 걸어가다가 달라진 게 뭔지를 알아차렸다. 트럭에 진흙이 튀어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게 없었다. 에리는 길을 건너 제임스 월랜더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경관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어. 들어오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코프먼 내 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혹시 보셨나 해서 들렀습니다. 하아 경관님이 다녀가신 뒤로 한두 차례 창밖을 내다보기는 했습니다만 하하하 잠깐 기다리시오. 월랜더가 윙크를 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 잠시 뒤 떨리는 손에 조그만 수첩을 쥐고 돌아왔다. 경관님은 오전 약 10시 45분에 여기서 나가셨소. 11시쯤 레이라는 친구가 트럭을 몰고 차고로 들어가서는 차고 문을 닫았소. 11시 20분에 차를 몰고 나갔고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트럭을 몰고 나갈 때 트럭에 짐이 있던가요? 네. 아주 크고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이요? 월랜더가 수첩을 확인했다. 네. 초록색이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초록색이었어요. 월랜더가 자기 안경을 두드렸다. 이 코카콜라 뿅 색깔 안경을 통해 통해 봐야 하니 말이죠. 트럭 뒤에 물건을 싣고 방수포 같은 걸로 덮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있다가 돌아왔죠? 월랜더는 수첩을 다시 보았다. 음 45분이요. 에리는 손을 뻗어 월랜더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월랜더씨 인디애너주에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선생님을 보조수사관으로 임명합니다. 월랜더가 웃음을 지었다. 어렸을 때 늘 커서 형사가 되고 싶었죠. 오후 3시 10분 그날 아침에 공들여 닦은 구두는 진흙 커피 찌꺼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로 뒤덮였다. 바지도 비슷하게 더러워졌고 뾰족한 금속에 걸려 바지까랑이가 찢어졌다. 넥타이에서도 퀴퀴한 냄새가 났다. 조금 전 다른 쓰레기 사냥꾼 두 사람이 더 왔다 갔다. 더러운 티셔츠 아래에서 엄청나게 큰 배가 불룩 튀어나온 덩치 큰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옷을 잘 차려 입은 중년 남자가 군 쓰레기 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걸 보고는 동물원 우리 안에서 어슬렁거리는 기이하고 위험한 짐승이라도 되는 듯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버려진 장난감 옷까지 망가진 가전제품을 다 망가진 스테이션 외건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에리는 반시간만 더 찾아보자고 다짐을 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파인힐스로 돌아가 레이먼드 롱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리라. 이런 옷차림으로 위압감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30분 더 쓰레기 더미를 헤매고 다니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롱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러운 일을 하고 있자니 낸시가 보고 싶었다.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얘기하고 싶었다. 얘기를 듣는 낸시의 표정을 보지 못하면 자기 힘만으로는 근무 마지막 날이 슬펐는지 우스웠는지 성공적이었는지 비참했는지 판단할 수 조차 없었다. 멀찌개에서 타이어가 자갈길 위를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쓰레기 사냥꾼들이 수거장으로 오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또 구경거리 신세가 되겠구나. 이 미친 짓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찾아냈다. 세탁기가 들어있던 평평하게 접힌 커다란 종이상자 아래에 있었다. 금성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고 위쪽 플라스틱이 깨어졌지만 다른 물건처럼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다. 에리는 뒤쪽을 살폈다.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부서뜨리고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시리얼 넘버는 지우지 않았다. 에리는 근방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더 파헤쳤다. 신이 나서 쓰레기 봉지와 상자를 집어던졌다. 바닥에서 소니 비디오가 나왔다. 누군가가 발로 밟은 듯 위쪽이 찌그러져 있었다. 이것도 시리얼 넘버가 그대로 있었다. 오디오를 찾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신문더미 아래에 있었다. 그건 일부러 망가뜨리지도 않았다. 역시 뒤에 시리얼 넘버가 남아있었다. 이제 단 한 가지 물건만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찾으면 증거 분석가들에게 각 물건에서 지문을 찾으라고 하고 레이먼드 롱의 트럭 바퀴와 같은 모양의 바퀴자국을 찾으면 된다. 바퀴자국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에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걸 찾나? 레이먼드 롱이 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옆 총을 들고 에리에게 겨눈채였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있었다. 롱이 두 걸음을 더 내딛는 동안 에리는 다섯 가지 다른 선택을 고려해보았다. 몸을 던져 구르며 권총을 뽑는다. 롱에게 덤벼들어 옆총을 뺏는다. 두 손을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한다. 두 손을 들고 롱에게 항복을 권유한다. 미친 듯이 도망간다. 몇 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에리는 다섯 가지 생각이 모두 구리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그 중 하나를 골랐다.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래.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탓인지 정확히 알 거야. 롱은 6미터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거리라면 옆총 발사의 결과가 어떨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 그래! 누구 탓인지 알 때쯤에는 난 벌써 여길 뜨고 없을 거야. 롱의 목소리에는 심술과 남부 사람다운 허세가 가득했다. 그러나 에리의 눈에는 롱의 얼굴에 땀이 맺히고 티셔츠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이 보였다. 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경찰 살해범이 무사히 도망가는 법은 없어. 다른 경찰들이 길을 쓰고 찾거든. 결국 인디에나로 끌려와서 중형 살인죄로 처벌될 거야. 중형 살인죄 두 건이 아니고 롱이 비웃음을 지었다. 비웃음에 잘 어울리는 얼굴이었다. 오래전부터 연습을 많이 한 듯 했다. 그만 말하는 게 좋아. 총을 내려놓고 같이 가세.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언할 걸세.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살 길이 있다고. 총을 내려놓으면 자네와 캔디스 모두 살 수 있네. 에린은 그 순간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캔디스를 입에 올린 순간 롱의 비웃음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버튼을 잘못 건드린 것이다. 이제 달아나야 했다. 에린은 왼쪽으로 몸을 던지며 공중에서 몸을 돌렸다. 총이 발사되더라도 얼굴이나 가슴 대신 등이나 엉덩이나 다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였다. 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구리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에린은 몸을 돌려 권총을 꺼내 롱에게 겨눈채로 몸을 세웠다. 그러나 롱은 그 자리에 서있지 않았다. 땅에 누워 있었다. 에린은 놀라서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다. 롱은 움직이지 않았다. 에린은 일어섰고 익숙한 통증이 느껴지자 얼굴을 찡그렸다. 재주를 넘느라고 고장난 등어리에 무리가 갔다. 에린은 절룩거리며 롱에게로 다가갔다. 걸을 때마다 척추를 타고 통증이 느껴졌다. 롱은 엉망이었다. 죽었다. 에린은 롱이 엽총 총신을 꺾었거나 아니면 조월 코프먼을 때려 눕힐 때 엽총 약실이 막혀버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오디오를 부수는데 개머리판을 썼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에리를 쏘려고 했을 때 엽총이 폭발해 금속과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롱의 몸에 박혔다. 에린은 아까 짜릿한 통증이 있었던 배 오른편을 살폈다. 상처가 있었지만 산탄이나 파편 때문은 아니었다. 셔츠가 찢겼고 짧고 얕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흰 셔츠에 스몄다. 몸을 날렸을 때 뭔가 날카로운 것 위에 떨어졌던 모양이었다. 에린은 아주 아주 천천히 자기 차로 걸어가며 파상풍 주사를 맞은 게 언제였던가 기억해내려 애썼다. 오후 3시 55분 무전으로 요청한 대로 오하라로 1701번지에서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레리 어디에 토네이도라도 발생했어요? 에리가 절뚝거리며 다가오자 경찰 한 사람이 물었다.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보면 모르나?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경찰이 물었다. 누구를 조사하러 데려가야 해. 별 문제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대비해 지원 요청을 했어. 두 사람은 여기 멀찌기에서 보고 있어. 네? 에린은 집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캔디스 코프먼이 바로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캔디스가 말했다. 청바지와 리버시티 커뮤니티 대학 셔츠 차림이었다. 준비됐어요. 캔디스는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고 에리를 지나쳐 걸어 나갔다. 저 차죠? 캔디스가 에리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캔디스는 얼른 차로 걸어갔다. 에리가 뒤따라 갔다. 앞에 탈까요? 뒤에 탈까요? 앞에 타세요. 코프먼 부인은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에리는 조심스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순찰차에서 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문제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치지 않으셨나요? 코프먼 부인 부인은 체포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물어볼 게 있어서 가는 거니까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죽었나요? 에리는 잠시 길에서 눈을 떼고 캔디스를 바라보았다. 네. 레이먼드 롱은 사망 했어요. 반시간쯤 전에 죽었습니다. 캔디스는 끙 하는 소리를 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차가 굴러갔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방아쇠를 당겼을 때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캔디스는 에리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봤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총신을 막아놨어요. 캔디스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눈물이 방울방울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나한테 총을 쏠까 봐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폭력을 썼나요? 네. 에리는 또 한 번 캔디스를 흘끗 보았다.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은 표정이 없이 멍했다. 애인이었지요? 네. 남편을 죽였고요? 네. 디로가티스 포드에서 벤을 끌고 와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죠. 네. 이 집에서 훔친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죠. 네. 멍청한 사람. 방금 말씀하신 걸 경찰 본부에 가서 다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식 진술로요. 네. 한참 말없이 간 뒤에 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냥 견디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코프먼 부인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날 아침 코프먼 부인은 아주 약간 맨시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때 보았던 비슷한 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다른 감정에 짓눌린 것 같았다. 조얼두 저를 때렸었어요. 레이는 절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5시 25분 코프먼 부인은 말한대로 모든 사실을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에리는 기록이 제대로 녹음되는지만 확인하고 취조실을 떠났다. 자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일은 데이블로저스에게 맡겼다. 에리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데이브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다. 헬 앨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능력을 그동안 쭉 숨겼다니 말이에요. 살인사건을 하루에 한건씩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은퇴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에리가 대답했다.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잠깐만 오늘 일과 끝나고 잠깐 보자고 했었죠? 기억해요? 아 그렇죠. 이걸 반납해야죠. 에리는 허리띠에서 경찰 배지를 떼어 앨런에게 주었다. 권총도 풀어 넘겼다. 아 그래 이것도 필요하지. 앨런은 그 물건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건 아니에요. 상처 상담과 줄리 로즈 명함 지금 있어요? 음 한 장 줄 수 있어요? 에리가 명함 한 장을 꺼내 앨런에게 건넸다. 앨런은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에리에게 건넸다. 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앨런이 말했다. 오후 5시 50분 에리는 집에 가는 길에 식료품 가게에 들렀다. 가장 싼 와인을 찾아서 4병을 카트에 넣었다. 그러나 계산대로 가는 길에 마음을 바꿨다. 애완용품 이라고 적힌 코너로 가서 고양이 화장실 모래 한 봉지와 고양이 먹이 연화문 깡통을 카트에 넣었다. 와인 세병은 고양이 간식 옆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고양이 먹이 한 깡통을 열어 내용물을 조그만 접시에 쏟았다. 접시와 와인 와인잔 코르크 따개를 들고 현관 포치로 나갔다. 에리는 접시를 찻길로 나가는 길 위에 올려놓고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앉았다. 에리는 와인을 따고 기다렸다. 에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아시죠? 아직 이름이 없는 그 까만 고양이 이 작품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 낸시를 많이 회고하잖아요.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우리의 에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계속해서 단편 시리즈가 나오는데 우울증을 가진 탐정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려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 대신에 이 고양이 하고는 잘 지낼 것 같죠? 네. 저는 작품 속에 금성텔레비전 얘기가 두 번이나 앞뒤로 나와서 참 반가웠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매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가끔 바꿔 있거나 하는 거를 다들 찾아내셔가지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에는 이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리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왜 짐승 이리도 생각나게 하고 이리저리 할 때 이리도 생각나서 영문명을 보니까 영문 ERI 이렇게 시작이 되길래 에리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바꿔서 읽었는데 본문 중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에리를 이리라고 읽은 곳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작업할 때 언제나 쌩쌩한 아침이나 오후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 전에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새벽 3시예요. 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밤시간을 갖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한밤중에 읽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좀 재미가 없었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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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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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